검지를 밑에서 이렇게 말아주고 여기 반대쪽은 엄지를 이렇게 밑에 이렇게 말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 두개 사이를 잡아요 이렇게 두개 사이를 잡고 쭉 잡아 당기면 이렇게 묶입니다 하겠다고 자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손가락 두개 준비해요 자 요렇게 한번 그 다음에 요렇게 한번 자 요렇게 이거는 이렇게 안으로 파고 들어가요 이거는 이것도 안으로 파고 들어가네? 이거는 검지로 안으로 파고 들어가고 이건 엄지로 이렇게 안으로 파고 들어가요 이 상태로 이 상태로 요쪽 줄 있잖아요 손가락 사이에 있는 줄 이 줄을 잡고 쭉 잡아 당기면은